자 이번 강의는요 펄스 발진과 스위칭 FET가 독립적으로 된 SMPS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TV쪽 SMPS하고 모니쪽 SMPS 쪽에 실물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립스보드용 SMPS 즉 립스보드의 SMPS라고 얘기하는데 즉 요 부분이 SMPS 요쪽이 인버터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 제가 교육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니터용 립스보드는 오토 방식이라고 했어요. 전원을 넣으면 5V CV가 계속 나오고 있는거죠. 또 인버터 파트 부분에도 지금 PWM에 VDD 전압하고 그 다음에 FET 스위칭 FET 드레인에 CV가 딱 대기하고 있는거죠. 전원은 다 공급되고 있다고요. 5V CV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단지 뭐냐면 CCFL만 안키고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D보드로부터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신호가 요 PWM에 있는 즉 PWM 요 PWM 요쪽에 요게 이제 인버터 쪽인데 이네이블 즉 그 온오프 쪽으로 들어가야 얘가 PWM이 이 스위칭 동작을 하는거죠. 온오프 신호를 이 FET 드레인에 게이트에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스위칭을 해서 어떻게 되냐 그죠. 이 트랜스로 넘겨주는거에요. 1차측으로 1차측으로 넘겨주면은 넘겨주면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에서 이쪽으로 이 커넥터를 통해서 CCFL 켜지는 방식이죠. 전원은 다 구동이 되지만 오토 방식으로 구동이 되지만 CCFL만 동작이 안되고 있다. 그럼 제가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진짜 오토 방식인지. 자 전원을 한번 구동을 시켜봅니다. 자 전원을 지금 넣었어요. 자 5V하고 CCV가 바로 나와버리죠. 지금 여기도 전압 측정하면은 PWM VDD 전압하고 FET 드레인에 딱 CCV가 걸려있어요. 근데 백라이트는 안 켜지고 있단 말이죠. 백라이트는. 백라이트는 켜지지 않고 있죠. 왜그러냐면은 아직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켜지는거죠. 자 이렇게 전압이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 전압이 들어오는데. 자 백라이트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여기 백라이트를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오죠. 전압국인데. 왜냐면은 AD보드에서 온오프 신호가 그죠. PWM ENABLE 단자로 들어가야 ENABLE 단자로 들어가야. 이제 그때 PWM이 온오프 발진을 해가지고. FET 게이트에다가 온오프 신호를 줘야. 이제 그 CCV가 켜지는거죠. 그래서 제가 온오프 신호를 단독으로 강제로 주게끔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온오프 신호. AD보드를 좀 속여서. 한번 그 PWM 발진하기 위해서. 여기 스위치를 하나 달았어요. 온오프 신호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신호를 줍니다. 자 FET VDD 전압. 그 다음에 PWM의 VCC 전압. FET 드레인에 C볼드 걸려있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PWM 스위칭을 안 하고 있습니다. AD보드에서 온오프 신호가 들어가야. 이제 이 PWM이 발진을 하겠죠. 자 발진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볼트메타가 하나 있는데. 요게 지금. 전압은 걸려있지만 PWM의 신호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보이시죠 요거. 자 한번 제가 온오프 신호를 주겠습니다. 자 백라이트가 켜졌죠. 자 신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PWM이. PWM이 발진을 해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트랜스 2차측에 유도기 전력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CCF를 켜지는 거예요. 자 온오프 신호를. 자 모니터에 파워 스위치를. 온오프를. 파워 스위치를 한번 꺼볼게요. 자 꺼지면서. 다시 PWM의. VCC 전압의 공급이 중지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전압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립스보드의. 립스보드의. 방식은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압은 출력된다. 이제 전압만 꽂으면. 전압만 꽂으면. 계속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CCFL에. 이. 형광등이 안 켜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패널보드의. 5V. VC 전압이. 패널보드로 공급 안되고 있다는 것 뿐이 없는 거지. 온오프션을 여기서 이렇게 빌어서 주었을 때. 이제. PCI-P 켜지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보드의. VC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 그게 누가 해주냐. MCU가 해준다고 그랬죠. MCU가 신호를 준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립스보드가. 동작되는 원리에요. 자. 꺼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는 나오지만. 지금 이거는. CCI-P는 꺼졌죠. 그죠. 꺼진 상태죠. 왜. 발진을 정지시켰잖아요. 온오프 신호를 안 주다 보니까. 얘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패널도 5V 신호가. VC 전압이 공격했죠. 자.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립스보드를. 실질적으로 제가 동작시켜본.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V는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TV에 동작시켜볼게요. 자. TV쪽은 보면요. TV쪽은. 일반. 립스보드쪽하고는 틀립니다. 모니터쪽하고. 220V가 인가되는 부분이죠. 220V가 인가되면. 그렇죠. 이 부분 보면. 이 스탠바이 라는게. 전원을 들어가면. 스탠바이가 오벌빼이 동작을 안 해요. 이 스탠바이가 오벌빼이 동작을 안 해요. 이 스탠바이가 오벌빼이 동작을 안 해요. 그죠. 5V 동작. AD보드에서. AD보드에서. 어떤. 그 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리모컨. 원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전압이 와서. 이. PFC하고. RC공주년을 동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쓰는 거죠. 12V. 24V. 33V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죠. 이 립스보드하고는. 구조가 많이 틀리죠. 그죠. 얘는 스탠바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 구조가 간단하지만. 이 TV는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TV가 왜 이렇게 복잡하면. 모니터는 많은 전류를 소비하는. 그. 제품은 아니에요. TV는 인치수도 크고. 50인치. 뭐. 70. 뭐. 몇 인치까지. 큰 대형인치가 있잖아요. 이. 전력을 많이 먹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어. 한 번 더 여기. PFC에서. 역률 보상을 해서. 더. 한 번 뻥튀기를 해주고. RC공주년을 해서. 더 출력을 강하게 해서. 놔줘야. TV가. 많은 전력을 먹히다 보니까. 그게. 구동이 강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 지금. TV SMPS 하고. 우리. 데스크탑에서는. 파워 서플라이어가 좀 비슷해요. 동작 원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TV SMPS를 보여 드리는 것은. 참고로 보여 드리는 거에요. 이제. 그. TV용 SMPS를. 설명할 또. 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TV SMPS 하고. 어. 우리. 데스크탑에. 정격 파워 같은 거 보면. 어. 구조가 비슷해요. 거기도. 그래서. 걔도 스탠바이. 데스크탑도. 전원을 꽂으면. 5V 스탠바이 전워만 나오고 있다가.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그 신호가. 온 시그널이. 어. 아이오를 통해서. 사우스 부지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우리 제어 신호를 어디에 주냐면. 어. 파워 커넥터. 그죠. 13, 14번을. 우리가. 온 시켜 가지고. ATX 파워 정상적인. 메인 전압이. 기동하겠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얘가. 전원을 넣으면. 5V 밖에 안 나와요. 스탠바이 전압이. 그때 이제. 뭐. 리모컨에. 파워원 수치를 누른다든가. TV에. 파워 버튼을 누른다든가. 그때 이제. 그. 정상적으로.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죠. 여기다. 볼트 메타를. 이렇게. 달아 놨었죠. 요건 이제. 강제로. 온옵 포션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을 한번. 껐습니다. 자. 꽂으면. 보십시오. 5V 밖에 안 나와요. 왜. 이 스탠바이. 얘만 동작을 하는거에요. 얘가. 그죠. 대기하고 있는거죠. 그럼 이 스탠바이는 왜 나옵니까. 리모컨을 우리가 동작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전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5V가. 예를 들어서. AD보드에 공급돼서. 그죠. MCU이라던가. AD보드가 기본 동작돼서. TV쪽에. 온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되는 전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스탠바이가 동작하고 있는거에요. 5V 밖에 안나오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원리를 모른다면. 어. 왜 24V. 12V가 안나오지. 고장이네. 그. 립스보드 쪽을 생각해서 그렇단 말이죠. SN. 립스보드 SNPS하고. TV나 데스크탑 SNPS는. 틀리다는거죠. 구조가. 이. 이. pfc하고. rc공진회로가. 추가가 되어있는거에요. 왜 추가가 되어있는지 말씀드렸죠. TV는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요런. 그죠. 아까 같은 요런. 그. 립스보드 파워를 써서는. TV가 구동이 안되겠죠. 그래서 얘를 쓰는거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신호를 한번 내가 리모컨에서. 온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님. TV에서 파워온스위치를 눌렀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기동을 시켜볼게요. 이때 이제. 신호가 들어가서. pfc하고. rc를. 기동을 시켜서. 바로. cv하고. 24v가 나오는겁니다. 물론. 34v가 나오는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동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립스보드하고는 틀리니까. 막 헷갈려가시는 분이 있다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tvsmp에서 회로해석은. 나중에 한번 해볼겁니다. 자. 리모컨을 껐어요. 스탠바이만 지금 동작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tv같은 경우는. 안쓸때는. 안쓸때는. 뭐. 그. 콘센트에서 빼놓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눌렀다. 기동이 되는거에요. 메인전압이 기동되는거에요. 시그널이 들어가는거죠. ad보드로부터 받아서. 그죠. 이 저. 티아라고. 포토커플로와의 스위칭을 통해서. pfc하고 rc공진회로가 동작이 되고 있더라. 하는거죠. 좀 복잡해요. 좀 약간 구조가. 이립스 모드에 비해서. 끄면 이제. 스탠바이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거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거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겁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snps를 보면요. 그 회로중에. 그 회로중에. 어. 스위칭 FET가. 어. 어. 펄스 발전하고. 스위칭 FET가. 독립적인. snps가 있구요. 펄스 발전하고. 스위칭 FET가. 한개의 디바이스로 통합된. 그런. 그. snps도 있어요. 간혹 이제. 질문 오시는 분들 보면. 어. 이. pwm이 왜 없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 요즘 추세는 보면. 거의 그. 통합되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통합되어 있는. 이렇게. 독립된 것도 있어요. 그. 이 회로에서 보면. 표시가 되죠. 회로에서 보면. 여기 FET가. 단독으로 존재하구요. pwm 에. ld7575 라는. pwm 입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펄스 발전해서. 아웃풋으로 주게 되면. 이. 이 게이트로 걸리는거죠. 그러면. 310 볼트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죠. 드레인에. 310 볼트가. 그러면. 이. ld7575 라는. pwm 이. 펄스 발전해서. 아웃풋에서. 게이트에 걸어주게 되면. 온오프션을 주는거죠. 요런. 온오프션을 주는겁니다. 이렇게. 온오프. 이렇게 주게 되면. 펄스 발전해서. 여기 이제. dc 를. dc 를. 만들어 주는거죠. 그렇게. 독립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ld7575 라는. 그. pwm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서플라이 볼트에이지. vcc. 즉. 공급전압. vcc 공급전압이. 미니멈 11 볼트에서. 맥시멈 20 볼트 사이에 주면. 동작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걸리는. 이. vcc 전압이. 이. vcc 전압이. 11 볼트에서. 25 볼트 사이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pwm. 이. 지금. snps 가 있는데. pwm. vcc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보면.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죠. 그. 25 볼트니까. 요걸 감안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감안해서. 얘는 스위칭 속도가. 스위칭. 주파수가 얼마냐 하면. 미니엄 50에서. 130 kHz로 스위칭을 한단 말이죠. 130 kHz면 얼마입니까. 여기 공이 세 개 더 붙는거죠. 키로는 천 이니까. 그니까. 1초에. 13만 번의. 이. 이. 온오프. 횟수를 갖고 한다는 얘기죠. 얘가. 그래서 스위칭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도. 늘상 얘기지만은. 이. 소자에서 모르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라. 그러면. 대충 나와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그리고. 이. 이. 이제 공급되는 요. 콘덴사 가 있는데. 보통. 47 마이크로를 많이 써요. 그니까. 여기 보면. 에. vc 캐페시터는 뭐냐면. 이. 이렇게 돼있죠. 자. 트랜스 1차측에. 하나. 탭을 따가지고. 그죠. 이. 제너다이오도하고. 콘덴사를 통해서. 고속정류기를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부터. 하나 공급되는데 요게 지금 조그만 컨텐서 얘가 10에서 보통 47마이크로를 쓰는데 보통 47마이크로를 많이 씁니다. 47마이크로 공급이 되죠. 요건 요런 내용까지 나와있어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니 사람들이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말고 궁금하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찾지. 9차 넣어서 안 찾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충 딱 봐도 감이 딱 오죠. 여기 보시면 요 1차찌개 보면 조그만 요놈. 요 놈. 요게 그 PWM VCC 컨덴서에요. 요게. 47마이크로짜리를 많이 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SNPS를 딱 보더라도 딱 답이 나오죠. 예. 그게 이제 그 요쪽에 우리가 보는 이제 컨덴서입니다. 요거 요거. 요 컨덴서에요. 요게. VCG 컨덴서.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기동할 때는 여기서 저항을 하나 통해서 스타트 전압이 HV 단자로 공급이 되죠. 얘가 가동이 되면 얘는 중지가 되고 여기서 VC 전압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서 이제 PWM 동작이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어. 펄스 발진과 FET가 이 단독으로 구성된 어. 이런 SNPS 있다. 어. PWM 없다. 있다. 그 따지지 마시고 잘 구성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PWM하고 FET가 통합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 PWM이 왜 저 없죠. 아무 찾을 수 없네요. 그게 이제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DM056R 많이 쓰는데 보면 얘는 FET하고 이 펄스 발진하는 이 PWM에 통합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드레인이라는 단자가 나와있네요. 이 VCC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CC만 공급해주면 이 드레인에 여기가 310V가 다 가해지겠죠. 드레인에. 그죠. 이게 FET하고 그죠. FET하고 PWM이 통합된 거라고 했죠. 310V가 가해지면 내부 발진회를 위해서 그죠. 이 발진을 해서 어디를 주냐. 이쪽 트랜스 1차측에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VCC 전압은 어떻게 공급되냐. 자. 1차측에 탭을 하나 따서 어. 고속정류기하고 제너다이오드하고 콘덴서를 통해서 이 VCC 전압에 공급되는 거죠. VCC 전압은 마찬가지로 어. 서플라이 공급 그. 커런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면 미념. 10에서 18V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 보고도 아. 대충 얘가 전압이 VCC 전압이 얼마큼 들어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6발짜리 이런 DM-056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 이게 PWM하고 FET가 통합되어 있는 디바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이것도 지금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딱 SMP에서 딱 보면 이 회로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EMI 필터 1차 정류 스위칭 그죠. 2차 정류 어. 이 분이 피드백 이게 들어가는구나. 여기서도 보면 피드백 단자가 그죠. 여기 이 광다웨도의 이 빛에 의해서 얘가 감지해서 전류를 많이 흐르고 저게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그죠. 이걸로 FB 단자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VFB 그래서 항상 2차측을 얘가 감시하고 있는거죠. 이 피드백이 그래서 항상 12V 5V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도록 피드백에서 감시해서 우리가 항상 일정한 전압을 2차측에 일정한 전압을 쓰고 있더라 하는거죠. 요거 잘 보세요. 자 LED 방식에 그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LCD 모니터와 LED 방식의 SMPS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인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SMPS 부분 그죠. SMPS 부분 이게 1차단이고 여기가 이제 SMPS죠. 이게 AD보드에 필요한 5V하고 그죠. 이 드라이버에 공급되는 12V하고 만들어주는 이 SMPS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1차단이겠죠.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2차단.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옛날에 그 인버터가 있던 자리인데 이게 바로 이게 컨버터 내지는 드라이버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드라이버 보드 이렇게 드라이버가 나갔다 뭐 얘기하는데 컨버터라는 용어도 쓰고 드라이버드라는 용어도 쓰는데 두 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예요. 받아서 그죠. C볼트를 받아서 받아서 이게 FET고 이게 PWM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그 VD전압 VC전압을 공급받고 그 AD보드로부터 그죠. 온오프신호가 들어가면 스위칭을 해서 그죠. FET하고 스위칭을 공조해서 스위칭을 해서 이쪽으로 쇼트기다에 넘겨주면 여기서 콘덴서를 통해서 이쪽으로다가 LED 개수에 따라서 뭐 이 립스보드가 60V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24V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구조는 트랜스만 없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복잡하게 어려울 필요는 없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버터를 DC AC 컨버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DC를 받아서 AC를 만들어서 한다. 그죠. 얘는 뭐라 DC 컨버터라고 보잖아요. DC를 받아서 DC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복잡할 건 하나도 없고 소자는 다 똑같아요. 이게 PWM이고 그죠. 이게 FET고 이게 SMD 타입의 쇼트기 다이오드고 콘덴서하고 똑같잖아요. 단점이 뭐냐면 DC 이 LED라는 소자는 DC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직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가 없는 거예요. 트랜스는 AC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틀린 거지 다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LCD 모니터만 수리를 하신다 그러면 LED 모니터도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드라이브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게 있고 따로 단독으로 돼 있는 게 있죠. 자 인버터 쪽에 보면 인버터 쪽 회로 해석을 좀 한번 볼게요. 인버터 인버터 파트죠. 이게 이 부분이 립스보드 같은 같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별도로 떼어놓은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버터는 아까도 얘기했죠. 자 립스보드에서 바로 립스보드의 전월 AC를 인가하게 되면 AC를 인가하게 되면 그죠. 12V와 5V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12V가 그죠. 립스버 SNP에서 12V가 어디 되냐면 요 FET 드레인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VDD 전압은 내부의 전압 강화를 통해서 그죠. 여기 여기에 VCC PWM의 구동전압인 VCC를 공급하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12V가 공급되면 스위칭을 통해서 스위칭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스위칭을 안 하죠. 왜냐하면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온오프 신호가 온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얘는 전압은 다 공급되어 있으면 들어오는 거야. 이 인버터 쪽에 PWM은 비록 VCC는 공급되고 있지만 AD보드에서 AD보드에서 온오프 신호가 이 PWM 온오프 단자로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동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C볼트가 여기서 C볼트를 받아 C볼트가 들어오면 여기 여기 공급되지 이렇게 공급되고 VD전압이 여기서 전압강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럼 여기 온오프 신호 온오프 신호 어디로 궁금하냐 AD보드로부터 이 단자를 통해서 온오프 단자를 통해서 바로 PWM으로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버터 IC에 온오프 단자로 신호가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 스위칭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공조해서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을 하게 되면 12V 스위칭을 하게 되면 얘가 얘는 DC지만 스위칭을 하면 얘가 AC로 변하겠죠. 그럼 트랜스 1차측에 공급해주면 트랜스는 교류를 걸어줘야 얘가 동작하는 소자라고 그랬죠. 변화하는 전류를 여기다 공급해 주니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측에 유도기를 발생되더라. 그래서 CCFL 커넥터를 통해서 CCFL 형광이 켜지는 방식이죠. 그러면 스위칭을 해서 트랜스를 통해 승합을 해서 백라이터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해 2차측에 출력 전압을 감지한다고 그랬죠. 이 피드백 해를 통해서 인버터 쪽에 피드백 단자를 넘겨주게 되면 2차측에 항상 변화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발진폭을 늘리고 줄인다고 그랬죠. 인버터 Pwm 그래서 인버터 는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SNPS로 온 전압이 12V가 FET 드레인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고 대기 하고 있는 거죠. Pwm 은 12V를 내부 전압강 통해서 얘가 필요한 Pwm 데이터 C를 찾아보면 VC 전압이 미니 얼마 에서 맥심 얼마 있죠. 거기 전압이 여기 Vcc 공급이 딱 대기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작은 안된다 그랬죠. 이 인버터 IC 즉 Pwm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시너가 들어와야 얘가 비로소 동작이 된다 하는 얘기죠. 플로우 차트에서 보면 C볼트 공급 받아서 스위칭 F에 딱 대기 하고 있다. 동작은 스위칭 안되겠다. 왜냐하면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얘가 이제 FET 드레인에 걸려있는 C볼트 스위칭을 해서 이쪽 트랜스의 1차측에 넘겨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온오프 신호가 안오면 아까도 실질적으로 제가 립스보드 가지고 동작을 시켜서 온신호가 안들어오면 CCF에 안켜졌죠. 온신호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 Pw 동작에서 CCF에 켜주고 있더라 하는 이런 플로우가 구성된 거죠. 그래서 2차측에 문제가 있으면 이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이쪽에 피드백 단자에 공급해서 2차측에 전압이 너무 과하게 걸리는데 적게 걸리는데 어 쇼트가 됐네 그래서 프로텍션 야 형광등 팔수발진 하지마 해가지고 우리가 2차측에 문제가 있으면 CCF에 깜빡하고 꺼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피드백 동작을 한거에요. 얘가 감지하고 있는거죠. 피드백 회로에서 감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이쪽으로 항상 피드백 회로로 이 피드백 신호가 공급되고 있다보니까 얘가 판단을 하는거죠. 해서 야 펄스 발진을 중지시켜 늘려 줄여 하는 내용을 이 Pwm이 이 피드백 회로와 공조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게 인버터의 원리입니다. 자 회로를 잠깐 보시면요. 회로를 보면 지금 한 내용 와 같아요. 자 12V가 공급되면 일단은 FET 드레인에 공급되고 있는거죠. 공급되고 있는거죠. VC전압은 내부에서 VC전압이 공급되고 있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스위칭이 안되고 있는거죠. 여기서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면 온오프 회로를 통해서 PWM에 온오프 신호가 들어갔을 때 얘가 펄스 발진을 해서 FET 하고 공조해서 스위칭을 하는거죠. 그래서 DC를 AC와 해가지고 트랜스 1차측에 넘겨주면 변하는 전류가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교류가 됐으니까 상호 인덕턴스 에 의해서 이 권선수 에 의해서 2차측에 유도기전류가 발생돼서 이 CCFL을 켜주더라 하는거죠. 그 다음에 피드백 회로하고 연결이 돼서 피드백이 연결돼서 Pwm 피드백으로 전달돼서 2차측에 출력전압을 감지해서 펄스 폭을 늘리고 줄이고 정지시키는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더라 하는거죠. 회로는 이렇게 복잡한건 아니죠.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VC 공급되고 원오프 시너가 들어왔을 때 펄스 발진을 해서 트랜스로 넘겨주면 여기서 CCIF를 켜주는 즉 승합을 하는거죠. 승합을 1차측의 권선수를 보면 여기는 조금 간격이 있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간격이 있습니다. 보면 트랜스가 권선수에 따라서 2차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CCIF를 우리가 켜줄 수가 있다. 하는거죠. 그런데 브라이티뉴스 버튼을 조정하면 Pwm이 발진 주파수 폭을 줄이는 거죠. 펄스 발진을 130km 했다가 발진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50km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2차측의 유도기 전력이 적게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광등이 좀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밝기 조정을 우리가 Pwm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발진 주파수를 높이면 형광등이 밝아지는 거고 발진 주파수를 낮추면 형광등은 어저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전압이 발진 주파수를 온오프 신호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그게 따라서 유도기 유력이 많이 발생되고 즉게 발생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인버터 회로입니다. 인버터 동작 조건을 보겠습니다. 인버터 동작 조건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인버터 동작되는 조건은 딱 세 가지 입니다. 세 가지 뭐냐 12V 전환이 공급되어야 되고요. VCC가 있으면 항상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렇게만 해도 동작이 안된다고 그랬죠. 항상 온오프 시그널이 PWM 온오프 단자로 들어갔을 때 PWM 펄스 발진을 한다고 그랬죠. 온오프 시그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버터 개조할 때도 보통 세 개만 되면 CV 하나 따고 그라운드 따고 온오프 시그널 연결 하면 되죠. 브라이트니스 는 늘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니터 켜는 순간에 모니터 맥스 브라이트 최대 밝기로 동작 하기 때문에 화면을 어떻게 쓰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거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동작 여기가 CV 라인이고요. CV 라인입니다. 여기가 FET 이게 PWM 이에요. FET 가 두 개 있는 건 뭐냐면 CCFL 두 개 이기 때문에 FET 두 개 있어야 되겠죠. 트랜스도 두 개 있죠. 트랜스도 두 개 근데 FET 는 왜냐면 얘가 듀얼로 동작 하는 거죠. 이쪽 거 담당 이쪽 거 담당 그죠. 그렇게 동작 하게 됩니다. 자 SMP 수로부터 CV를 공급 받아서 FET 드레인의 공급 대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전압 강화 이를 통해서 PWM VCC 여기에 공급 되는 거죠. 대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전압 은 딱 다 공급 돼서 대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신호만 와 동작 할게 대기 상태로 있는 거죠. 5분 대기 조죠. 일전 AD보드로부터 5V 신호가 이리로 들어왔어요. PWM 온오프 단자로 들어왔어요. 또 온오프 이네이블 라고 얘기하는데 되면 PWM 그때 펄스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온오프 해서 이 게이트에다 가해주게 되는 거죠. 양쪽 스위칭 FET 게이트 가해주게 되면 12V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12V가 걔를 스위칭을 해서 DC와 AC와 트랜스 1차 측에 공급을 한다. 그럼 트랜스는 변화하는 전류 즉 교류를 공급하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측에 유저기전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직류가 교류로 변경돼서 CCIF를 점등시켜주더라. 항상 피드백을 거친다 그랬죠. 2차측에 항상 신호를 피드백에 전달되어 주고 있어요. 야 나 지금 얼마큼 나와 이런 전달을 해주면 2차측의 전압전동을 감지해서 전류의 변화량을 PWM 피드백 단자로 줬을 때 얘가 그 신호를 보고 야 펄스복을 좀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어 2차측이 쇼트 났나봐 야 그 펄스발진 중지해라 하는 내용을 이 PWM 해주는거죠. 이게 피드백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모니터로 온하면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되기 때문에 화면 밝기를 우리가 굳이 저각에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OSD 버튼을 우리가 밝기 조정하게 되면 이 주파수 얘가 펄스발진을 제어함으로써 화면 밝기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다. 하는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 전원 스위치로 온하게 되면 백라이트가 켜지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신호가 신호 없었고 백라이트가 꺼져버립니다. 이 절전모드라고 하는거죠. 그것도 누가 통제를 하냐 절전모드도 이 AD보드에 있는 AD보드에 있는 MCU가 통제를 하는겁니다. 어 신호가 지금 안들어오고 있네 야 전력을 낚이기 위해서 절전모드로 바꿔 하면 이 CC앞에 꺼지면서 동작대기상태로 되는거죠. 이게 절전모드라고 합니다. 얘도 MCU가 통제를 하는겁니다. AD보드에 있는 MCU에 들어있는 OS 즉 포메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죠. 이게 이게 지금 AD보드의 동작 순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를 잘 인지하고 있으면 되구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구요.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구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